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이고 거기서 주문했구나 이 값은 얼마나 주지가 그 어때요? 좀 오래 걸린거 그 알아임 시거쟁게 아니 이게 그냥 알았단게 그냥 알아줘 우리 서방도 조민 호쏠 형 몇개쯤 주문해 주쟁게 시거쟁? 곧든 동네에서 이 사람은 내가 먼저 사치니 또 곧든 거 입은 거 사면 거 뭐다 털어정터에 나 말을 해도 어따 사람을 고치고라면서 우리 서방은 아무거나 입어도 기자 입으면 맹품 내보라 맹품 기자 입으면 아이고 그 집이 형 우리 서방이 고치고랬구나 우리 서방은 워낙에 옷걸이가 좋아 보나 이거 아무거나 입으면 맹품 완전 좋아 보나 옷걸이가 쫑! 너미지 덜 먹었나? 모르는 사람은 지지도 아니고 저가미 칙칙칙칙 물어 물어 쫑쫑 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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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에 남죠 이 쫑이 아이고 봐 이 쫑은 나 말 잘 들어 이제 그건지 말아냐 이거 어디서 얼마에 불룩디가 3만 9천 9백원 아니면 그 2만 9천 9백원 아이고 헐러게도 곧네 곧 죽어도 이 사람아 3만 9천 9백원 그런 헐러건 불리지도 아네 이 사람아 아이고 차라미 여방 이런디 혹 해그네 아이고 저저라 하영이 점신디 저거 밖에 안해온 혹 영 영 영 눌르고 캐실테죠 아이고 참 돈 오픈 쓰지 않애용 기차 하자들어서 빽빽 눌러그네 순대겨멍 그 목 끝이 벌어온 돈 만 써불고 아이고 아하 집에 안 갈거라 어머놈 이 집이 저 주머니 사전고장 아 확 가져오게 좀 아이고 덥고 나도 그냥 바빠요 아이고 원쩜 아니 나가 이기서 호설 영 이것도 주문 영 해보젠 어디서냉 주문해심 그냥 보젠햄 그언디야 순대겨멍 이거 조심없어 이거 막 중독돼 본 사람도 서 아이고 중독이고 중복이고 아이고 집이서 나가 TV를 보던 라디오를 듣더미 신경쓰질 마랑 집을 가주심 라디오만 들입서 라디오만 고고고고고 고사 그 택배기사 말 들어 보나 아이고 양 요작이 양 막 하영영 다 갖다다 줬수다 아이고 이놈아 순대기 아방 어 신한 기자 실패 실패 입jo삭 어 나가 나껄 사는데 이삼아 확륙하더방 사나 알지도 못р 나 대기도 곧쥢어도 나모씨냥 사라 이 삶아 참데기 아머 아이구 착하고 불쌍하고 엄묵 나 곧들보니 핑핑 Greene 맨날 아yard load 이거 사귁 저걸 난 멜럼불 켜 멜럼불 꼬랑 한자마자 키워줘 나라심이 아이고 나도 인형답은 각심토랑 살사라 기사로 아저씨 야 우리 서방이나 나 돌아살라 아이고 자씨 아 인형 각시라 고루속에 신범식이 전화번호 일리 내놔봤나 전화번호 해보구메 우리 범식이 나만 좋아해요게 어이구 뜨거라 아이고 이거 기나저나 이거 상자 핫플룹 없어 그거 어떤 티셔츠 삼종인가 어떤 거 옷을 그냥 보기라 보기 옷설 아인고나줘 안 보여줘 나가무사 인형 폴라씨 보여줄말이야 아유 재밌어